그간의 사람들과 접촉을 깊이하고 이웃과 단절된 생활들이 아이들은 활발한 활동을 잇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그런 지경에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이 되어나와 더불어서 아이들의 창의대역 신장과 문제해결 사골의 평상을 위하여 체험학습 요구가 정비되었습니다. 병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체험처를 발굴하고 또 이미 활용하고 있는 체험처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담당자 간의 사정조율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여 학습의 도움을 추구하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처를 제공해 주신 교관단체 여러분들에게 기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천군이 어쨌든 우리 학생들에게 의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해서 늘 학생들을 잘 지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에 뇌구장 상담원에서 학생들이 우리 기관을 방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천군 곤충연구소는 우리 관광지 중에도 대표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천군이 곤충의 도시로 일어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곤충연구소를 바꾸고 있고 또 생태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 고객은 또한 학생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우리 곤충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곤충연구소를 방문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비한 점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와서 한번 둘러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또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위민하는 그런 오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예천의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만들어진 교육시설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전국에 가장 많은 보물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작은 박물관이지만 전국적인 박물관으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자랑하는 유아부터 주민들까지 모두 이제 예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앞으로 자라나서 도시나 아니면 세계로 나가서도 그런 어떤 문화적인 DNA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적극적인 참여와 대회를 해주신다면 저희 기관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천문 관측과 우주 체험을 할 수 있는 과학과입니다. 예천 같은 이런 규모의 지역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이한 좋은 시설입니다. 그동안 예천 교육지원청이나 예천 군청과 같은 유관기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코로나, 또 메르스, 세월호 이런 사건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 회사와 또 예천 교육지원청 그리고 예천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저희들이 맡은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항상 다하겠습니다. 저희 예천문화사업단은 활체험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교육부 꿈길 진로체험 인증기관이고요. 예천군과 그리고 예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양궁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천 지역 학생들의 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체험으로 양궁을 비롯해서 팔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저희도 교육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MOL 체결로 많은 좋은 성과가 있어서 일례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협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경제 교육적인 면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교육장님, 동기학생교육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올리브임 하셔서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예천 교육이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좋은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 미술협회는 지금까지 활동한 걸 보면 예천에 있는 벽화들 많이 모셨죠. 벽화사업과 명단위에 있는 벽화봉사를 통해서 마을의 아름다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고요. 또 저희들 디아과 동센터를 위해서 벽화를, 봉사 벽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활성화시켜서 예천이 문화와 예술이 꼽히는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소장님, 관장님께서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러분, 구입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사 조금 свободNEG 감사 einf 답답했 slipkila had them at them Geoff &